푸코가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죠. 80년대 중에서도 조금 후반인데 한국사에서 1980년대 후반은 흔히 1987년을 경계선으로 해서 보통 어떤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갔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연도를 딱 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굳이 조금 억지로 어떤 기준을 세운다면 1987년 6월 항쟁을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한국사회가 전형적인 산업사회적 근대성의 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적인 현대성의 사회로 넘어왔다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20세기, 19세기 때부터 아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19세기 이래에 세계사를 이끌어온 중심 세력은 유럽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고 그리고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세기 이래에 어떤 시대를 읽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구상하고 하는 그런 식의 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담론이 서구에서 상당히 많이 배출되죠. 배출되고 그리고 20세기는 마치 고대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지중해 세계에 퍼져나가듯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생각이 유럽, 비유럽적인 그런 지역들에 계속 퍼져나갔죠. 나가고 그거는 양면성인데 하나는 일종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유럽이 비유럽 국가들에게 정복을 하면서 정복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나 학문이나 문화를 거기에 이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강요내지는 이식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또 꼭 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19세기 이래에 학문과 예술의 어떤 굉장히 풍요로운 걸 만들어낸 것이 유럽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비유럽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매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양면적이죠. 제국주의를 통한 어떤 뭐랄까 이렇게 퍼뜨리는 것 플러스 그 사람 자신들이 이렇게 그거를 좋아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죠. 그래서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원군의 폐쇄, 세옥 정책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말면 해서 이제 그런 흐름에 굉장히 늦게 합류를 하게 되죠. 늦게 합류하게 되고 유럽적인 사고들, 유럽적인 어떤 때로는 미국적인 그런 어떤 사조들을 직접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격려해서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지적인 개념들이나 많은 것들이 일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기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언어의 90% 이상이 다 일본 사람에게 번역한 거죠. 자유 뭐 할 것 없이 할 때 뭐 예를 들 것도 없이 다 거기다. 개념어들은 거의 일본 사람에게 번역한 거죠. 건축 이런 것도 다 번역하고 원래 없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20세기의 사상사라고 하는 거는 한국 자체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되기는 어렵고 좋든 싫든 간에 서구적인 맥락과 일본적인 맥락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연루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한국 사상사는. 그중에서 철학에 좁게 말하면 철학, 넓게 말하면 사상인데 철학 사상에다가 초점을 좀 이렇게 좁혀보면 20세기 전반,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배운 게 자유주의 사상들을 배웠고 루소라든가 또는 미국의 주의라든가 이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등장한 게 칸테겔의 독일 간정론을 배웠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6.25 사변 이후에는 실존주의를 많이 배웠죠. 굉장히 그 상황이 암울하고 하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개발독재로 들어설 쪽에는 보통 서양의 어떤 근대성, 전형적인 일종의 모더니티 문명.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여름만 할 때는 여름보다 더 어렵구나. 더, 더 어렸을 적에는 맨날 이게 이만에 넣으면 근대화 하거든요. 근대화, 근대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만에 넣으면 근대화, 근대화 하면 마치 인간이 다 이제 다 행복해지고 모든 그, 우리가 가난에도 벗어나고 이제 이런 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새발 운동도 하고 막 그랬죠. 개발 뭐 이런 거 뭐 근대화 이런 게 이제 화두였고 그 1987년이라는 그 연대는 이제 말하자면 군정이 종식을 구하는 시대죠. 군정 시대가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정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민정 이항이 이루어지던 시대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도 그렇고 아마 그 시대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라고 짐작하는데 뇌리에 확 박힌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라는 게 갑자기 변한다는 거지. 갑자기. 한순간에 변한다는 거. 그게 아주 그 이천의 트라우마처럼 바뀌어 있죠. 우리한테는. 역사라는 게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다른 세계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푸코의 책을 처음 만난 게 바로 광기 역사였어요. 맨 처음에 만난 광기 역사였는데 그게 이제 25년 전이죠. 반세기 전. 이제 20도 중반에 이제 그거를 만났는데 그때는 푸코의 책이 없어가지고 영어 번역본을 봤어요. 매드네스 앤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제목이죠. 광기와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애셔가 그림에 이렇게 구슬 들고 있는 그림이죠. 그게 나와 있는 매드네스 앤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영어책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경험이라는 게 참 굉장히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가 변할 때 그때 이제 그 광기 역사를 처음 봤는데 내가 그때까지 쭉 배워왔던 그 어떤 철학과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계속 배워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통의 사상들하고는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또 사고 방식이라든가 담고 있는 함축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내가 받았고 이게 글쓰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카데믹한 논문 형식에 익숙해 있고 그걸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박적으로 주의를 받았던 나한테는 이 사람의 글쓰기라는 게 너무나 참신하고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상 깊었던 거는 분가화된 방식으로 공부하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인지 사회학인지 철학인지 정치학인지 그게 정체불명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런 몇 가지가 굉장히 내 뇌들이 바뀌었고 어찌 보면 거의 뭐 내 사상은 마를 것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나한테 참 의미 있는 책이고 마침 올해가 이 광기 역사가 발간된 반세기 50년이 딱 지났죠. 이게 61년, 60년인가 61년인가에 발간됐었는데 마침 그 반세기 이제 어찌 보면 50주년 기념 강연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거를 좀 되돌아볼 시간도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좀 가능한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광기 역사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적인 어떤 지형도에서 푸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군정 시절 그중에서도 이제 말기 좀 조금 그러니까 같은 군정이라더라도 60년대 분위기 또 다르고 70년대하고 또 80년대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르기 때문에 유신 이전 다르고 이전 또 이후 좀 다르고 이제 다 다른데 또 광주 사태 이전 다르고 또 후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과 이게 사상에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그 그때 사상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건 역시 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시즘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사상의 추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거의 뭐 약간 그때는 의식이 있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의식이 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의식이 있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크시스트라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절대적인 위상을 찾아오고 있었고 그런데 1987년에 그 뭐 역사는 갑자기 이렇게 뭐 하루에 변하지 않지. 아까 내가 뭐 갑자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근데 오늘 이렇게 그렇게 바뀌지 않죠. 물론 물론 이제 뭐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역사를 보면 그게 갑자기지. 역사를 입장에서 보면 그건 거의 뭐 갑자기라고 해도 과제가 아니죠. 하여튼 그 1987년 그 터울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바뀌고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올 시대는 어떤 시대고 어떤 사상이 과연 이 시대를 과연 담제할 수 있고 어떤 연구가 가치가 있냐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대략 내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요. 큰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약 글씨를 포기할 수 없다. 그건 어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 글씨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른바 NL과 PD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굉장히 많이 격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나이 된 사람 만나면 지금도 싸워요.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제 아주 그 이른바 골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약간 그 마약 글씨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의 변화를 좀 담지할 수 있는 그런 마약 글씨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루카츠라든가 또 그람씨라든가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좀 약간 또 다른 레닌 같은 인사하고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연구되기도 했죠. 그런 갈래가 있고 또 하나에 갈래는 그때쯤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푸코의 사유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많다고 하는 말은 어피가 됐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푸코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 80년대에 그 마르크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 한계라고 그럴까? 내가 경험하고 뭐가 안 맞는다는 그런 식의 어떤 걸 갖고 있던 그 대목을 이제 이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